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끝모르고 치솟던 대출금리가 드디어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소폭 내려선대요. 시장금리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입김으로 금리 상승은 당분간 제한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취급의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우리은행과 KB국민,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0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12월 코픽스 인하폭, 딱 그만큼입니다. 신한은행은 0.02%포인트 내려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작았고, 코픽스 대신 6개월 금융채를 반영하는 하나은행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8%를 돌파했던 변동금리 상단은 이제 7.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픽스 상승세가 멈추면서 금리 정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또 은행채 금리, 그리고 시장금리에 많이 연동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전반적으로 시장금리는 하락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요. 대출금리가 소폭 인하되는 추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압박도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은행권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은행들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성과급과 주주환원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사회공헌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목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다시 올라야 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세와 당국의 개입으로 대출금리 역주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기상캐스터